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부한 종목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고 생각나는 것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22년 1월에는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조선선제, 대동, 에코프로, HN, 텔리칩스, 신흥, SEC, 오뚜기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기억나는 것은 조선선제,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은 배 만들어서 배는 좋은건 알지만 배를 잘 만들건 못만들건 건설경기가 좋든 안좋든 무조건 쓰이는게 조선선제의 용접봉이거든요. 용접소비재, 조선선제가. 조선선제 같은 경우 시총이 1,400억 밖에 안돼. 지금 1,100억인가 100만주밖에 없어. 아 진짜 이건 짜증나는게 주식수가 100만주고 부채율 8% 유보율이 23,000% 23,000% 돈을 쌓아두고 안 쓴다는거지 투자를 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비재고 배당 5년 평균 1.8% 밖에 안돼. 야 이거는 진짜 ESG 경영에서 경영진 그것만 어떻게 좀 되면은 멋지겠는데 이거는 무상증자라든지 맞지 무상감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무상증자를 1대 5로 하든지 그래도 천만주 오히려 600만주밖에 안되네 곱하기 5를 해도 맞지. 조선선제는 다 좋은데 그러면 이러면 무너질 일도 없잖아 이거는. 조선선제는 다 좋은데 경영진 경영방식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대동 마음에 들었었고 트랙터 농기계 에코프로 HN 에코 비엠 환경쪽에 혹은 반도체 쪽에 소재 소재가 들어간 에코프로 HN이 뭐였더라. 미세먼지 탄소배출금 이런걸 필수로 하는 클린룸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 소재 환경을 오염시키는걸 방지하게 배출하는걸 방지하게 하는 소재 회사가 좋아서 1조 시총 1조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 중간에 이제 주가 조작에 연류되니 많이 에코프로 회사가 그래서 손 띄는거고 텔레칩스는 자율주행 시총 2700원 때 공부했는데 지금 1500원은 그래. 괜찮지. 신흥 SEC 기억도 안나고 오뚜기는 오뚜기. 자 1월은 넘어가고 2월에는 제너레이 SPG 테이펙스 다 디와이 디와이. 아 디와이 파워 디와이. 제너레이는 엑스레이 씨암 병원에 가면 C자로 생긴 암 엑스레이 베드 있고 그 위에 C자로 생긴 그거 그 엑스레이를 국내 마켓실 1위하는 시총이 1400밖에 안되서 나도 그 가죽은 있었다가 갈아타는 거지만 괜찮은 회사 SPG는 모터 이런 것들 만드는 테이펙스는 전자 그 뭐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니까 방지제 그 뭐고 테이프 전자재료 뭐 이런 것들 핸드폰 디스플레이 전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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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부품 들어간 재료 디와이 는 말 그대로 이제 디와이 파워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도 있는 디와이 파워의 모회사 싸다 SPG 싸다 SPG가 여기서는 제일 SPG와 제너레이 디와이 다 괜찮네 맞제 SPG가 조금 꼽을 수 있다 SPG는 부품 회사다 보니까 다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 보면 테이펙스도 다 들어갔지 테이펙스가 삼성 SDS인가 거기 들어가는 거였고 그리고 3월에 공부했는 것 중에는 KTNG 강원랜드 고려 신용정보 야 고려 신용정보를 내가 3월에 썼나 메디톡스 고려 신용정보는 내가 대권 윤석열이 되자마자 고려 신용정보 금리가 올라가서 고려 신용정보 돈 벌겠다 해서 그때 이거 다 올빵 했으면 되는데 맞지 야 그때 내가 올빵 못했네 참 고려 신용정보 지금도 괜찮고 고려 신용정보도 총점도 많이 나왔던 KTNG나 강원랜드는 배당주로서 괜찮은 KTNG 같은 경우는 담배도 팔면서 전자담배도 팔고 또 그 정관장이나 인삼도 팔고 병 주고 약 주고 강원랜드는 카지노 그리고 메디톡스 강원랜드가 예전에는 매출이 잘 올라왔었는데 강원랜드가 최근에 매출이 못 올라올 수 있는 게 뭐렇게 되지 이거 물어줘야 돼 이제 세금이 세금이 처음에는 세금이 법안이 바뀌어 가지고 세금이 30% 가까이를 내는 거야 이제 그거 순이익이 30% 돼도 그거 모자릴 판에 얘들이 이제 세금을 나라의 세금을 이거를 운영하는 한 기업의 세금을 다 내야 되는 요런 것들이 얘들의 이제 매출을 그러니까 얘네 카지노 매출에 관한 세금이 폐광특별법 전체 매출의 13% 예전에는 전체 매출이 아니거든 순이익이 얼마였거든 관광진흥 매출의 10% 개별소비세법 매출의 2% 4% 사행산업법 매출의 0.35% 이거 다 하다면 한 30% 가까이 된다고 맞지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얼마 안 그 연재보다 오를 수는 있지만 그 그거 뭐라 해야 되나 이제 순이익선에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카지노 강원랜드 있었고 고려신정보는 지금도 매력적이다 왜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메디톡스는 보톡스 그 인체에 그 독소를 인체에 집어넣어 가지고 부작용이 없는 유일한 인슐린도 부작용이 거의 없고 맞지 보톡스도 거의 자체적으로 이제 그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보톡스를 이용해서 주름을 펴지게 하는 그거 주름 신경이 그 독소를 집어 열면 신경이 이제 기능을 못하니까 쭈그려져야 되는데 쭈그려지는 기능을 못하니까 펴지는 효과 그래서 계속 맞아야 되는 부작용이 있는 보톡스 메디톡스도 괜찮았지 자 4월에 공부했는게 엘비 세미콘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ITM 반도체 이지바이오 한세시럽 한세시럽은 온 만드는 데고 이지바이오는 돼지 어린 돼지 자돈 그거 그 배합 사료 ITM 반도체 ITM 반도체 뭐였노 2차전지에 들어가는 기억도 안난다 기억도 안나는건 패스다 그리고 루트로닉은 그 피부 미용기계 고가의 피부 미용기계 시총이 지금 5천억 까지 떨어졌는데 7200도 괜찮았는데 5천억 까지 떨어졌으니까 더 좋지 제이시스 메디칼도 마찬가지 루트로닉 그리고 클래시스 요런 거라고 하이로닉 요런 회사들이 피부 미용기계를 많이 할 하이로닉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시총은 하이로닉이 어 천억 밖에 안되고 루트로닉은 7천억 그리고 클래시스 클래시스 클래시스는 시총이 1조가 넘은거지 클래시스가 제일 히트 써서 그런가 슈링크 다 괜찮다 엘비 세미콘 뭐였더라 기억도 안난다 엘비 세미콘이 그 가이가 그거 옛날에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테스트 아 이거 검사하는거 검사하는거 반도체가 올라가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자 오래 공부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게 LX 인터내셔널 샘표 인상가 진양제약 한국전력 SNT 모티브 아 여기에서는 SNT 모티브가 기억나고 전기모다를 만드는 거였고 그리고 진양제약은 기억도 안나고 인상가는 소금 주겸 주겸 인상가가 의외로 오프라인 태구에서도 내가 지금 범호동 거기에 그 단곱을 대로 가다가 왼쪽에 인상가 받고 경산쪽에 가다가 오른쪽에 인상가 매장을 받거든 인상가는 주겸 주겸 시청 700억짜리 그리고 이 인상가의 전자공시 사업설명을 보면은 자기들의 사업을 아주 세세하게 와 우리는 이런거다 하면서 그런걸 조금 세세하게 적어놨어 거기에 비하면 아까 전에 저 1월달에 공부했던 그 뭐고 조선선제는 60페이지 사업 재무제표까지 합쳐 60페이지 정도 밖에 안돼 와 인상가는 사업 설명만 한 60페이지가 될 수 있는 요들은 좀 자기들이 이제 내세울 만한 게 있다 셈표 좋았었고 LX 인터내셔널이 옛날에 대우 대우 뭐였지 옛날 이름이 LG 상사 LG 상사의 옛이름 LG 상사 그거였다 자 6월달에 공부했던 것은 우리기술투자와 빙그레 우리기술투자는 빗썸 이거 빗썸맞제 새로 신기술을 두나무 업비트를 두나무 업비트 업비트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업비트의 지분이 올라가면서 얘들의 가치가 같이 올라갔는 업비트면 그거잖아 비트코인 지금 비트코인 박살났으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신기술 금융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돈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 투자한다 원가가 안 들어가는 그런 회사 그대씨만 좀 잘 볼 수 있는 회사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투자 수익을 받는 그런 거지 눈은 괜찮은 것 같아 자 빙그레는 말 그대로 이제 식료품 빙그레 단지 우유 요플레 빙그레 엄청 많다 맞지 요플레 냉장식품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해태 아이스크림도 얘들도 흡수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메로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식품 죽이니까 크게 영향을 안 받는 빙그레 이런 것도 배당 얼마 주는 얘들을 한번 보자 자 빙그레 배당이 2.4% 배당도 괜찮다 맞지 자 7월달 공부했는 것은 수젠텍 시젠 휴마시스 하이로닉 하이로닉은 피부 미용 기계 초창기 버전이라고 말했고 시총 1천억이고 휴마시스 시젠 수젠텍 이건 다 진단 키트와 연관되어 있는 특히 이중에 시젠 와 시젠 2조 3천억이네 지금 1조 얼마일걸 시총이 수젠텍과 시젠 이중에 시젠이 연구비나 이런 것들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분자 진단 거고 수젠텍이 수젠텍이 코로나 진단 키트 분자 진단 키트가 아니고 얘들은 분자 진단이 아닌 것 같은데 어 휴마시스가 현장검사 pct pc라는 현장 포인트 오브 케어 테스팅 이라고 미리미리 이제 또 말라리아 댕기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시젠이 안 났겠나 시젠 시젠 멀리를 바라보고 하면은 그런 거 있었고 8월달에 공부했던 게 한국항공우주 한국가구 대성에너지 고용 pc 디렉트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를 공부할 때는 가스공사의 매출 구조를 보니까 너무 앉아서 돈 버는 거 학교사 나라에서 독과점을 하는 거니까 가스를 사와서 천연가스 사와서 파이프라인을 미리 깔아 놓고 공급해 주고 거기서 돈을 원가에서 얼마 더 받아서 남기는 그러니까 얘들은 적자 날리가 없는 길이라 비싸게 사오면 비싸게 팔고 한국전력은 비싸게 사와도 싸게 팔거든 그래서 적자 나는 거고 한국가스공사는 적자 날릴 일이 없다 자 근데 한국가스공사처럼 대성에너지는 지역에 한국가스공사가 다 관리를 못하니까 이제 지역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대성에너지 대성그룹이 네가 맡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얘들이 뭐 수년간 계약 자기들도 한국가스공사에서 납품 받아서 가정마다 공급해 주는 도시가스 배관 까는 거는 대성에너지가 깔고 거기서 이제 그걸 돈 받아 내고 한국 가구는 가구 회사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청천억짜리 가구가 파는 건 얼마 안되고 그거 뭐고 해외에서 가져오는 초콜릿 뭐 제과제빵 재료 이런 것들이 많았다 고용은 반도체 후공정의 테스트 검사 장비 3차원으로 위에서 내려 보는 카메라가 있다면 얘들은 측면에서 내려봐 가지고 조금 이제 3d 형식으로 바라봐서 더 분량률을 더 잡아내는 더 세세한 거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시청이 1조원일 때 봤는데 지금은 1조원 무너졌을걸 괜찮다 가격 PC 디렉터는 CPU 메인보드 기가바이트 이런 거를 띠화가 그냥 우리나라의 총 총판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큰 무기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한국항공우주는 시총 4조 5천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5조 5천원일 때 공부했네 한국항공우주는 우리나라가 나로호 막소고 KF 50 KF 22 차세대 전투기부터 시작해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었는데 이 정권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팔아먹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연관되는 부서장들 직원들 다 연급이 다 줄여버리고 다 퇴직하고 익하고 있는 상태라서 짜증난다 짜증난다 하여튼 괜찮은 가격으로 떠졌고 9월 달에는 CS 윈드, 상강 MMT, 동국 SNC, 로보티즈, DI 동일 CS 윈드, 상강 MMT, 동국 SNC는 3개 다 풍력과 연관되는 주 CS 윈드 같은 경우는 CS 베어링으로 세계적인 타워, 풍력타워는 길다란 걸 세우잖아 10m, 20m가 아니고 한 80m, 100m를 세운단 말이야 둘레 막 10m짜리 이런 거 그게 한 10년, 20년간 균열이 없고 쪼개지지 않고 일정하게 기술인 거지 그리고 또 베어링, 좌우로 돌고 세로로 돌고 이런 베어링이 10년간, 20년간 돌 때 무리가 없는 고른고의 세계 탑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강 MMT 같은 경우는 이거 동관, 강철관, 강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긴 파이프 그냥 플라스틱 파이프 이런 조그만한 게 30cm 이런 게 아니고 막 20m짜리, 10m짜리를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서 이거를 해저에 빔처럼 박듯이 그걸 동관을, 강관을 박는 거야 해저에 막 그래 박아서 거기다 이제 구조물을 올리는 그러니까 해상 풍력할 때 얘들이 수혜주를 받는 상강 MMT 그리고 상강 MMT도 좋았고 그때 9천억에서 지금 1조 넘어갔을 걸 동국 SNC는 국내 매출이 좀 많았고 세계적인 골라라 그러면 CS 윈드나 상강 MMT 이거는 SK 에코에 넘어갔고 지분이 CS 윈드나 상강 MMT 둘 다 괜찮다 로보티즈는 로봇과 관련된 그 쪼만쪼만한 로봇 아 이거는 설명이 애매하다 로봇 관련 주였고 DI동일은 DI동일 뭐였노? DI동일이 뭐였노? 섬유 제조, 그렇지 라코스테 라코스테 그리고 알루미늄 사업 기억도 안 난다 섬유하고 알루미늄 가격이 쌌던 것만 기억난다 DI동일 10월때로 공부했는데 이렌텍, 가비아, KINX, 솔루엠 여기서 생각나는건 솔루엠과 이렌텍 전자담배제 이렌텍? 이렌텍 뭐였지? 담배 케이스, 전자담배, 충전기 아 2차전지 2차전지를 납품하는 삼성 SDI 이렌텍 이런거 이렌텍 가비아는 이제 그 인터넷이 깔려있는걸 그 연결해 주는 아 요것도 설명, 갑자기 또 설명하기가 애매하다 맞지? 클라우드 뭐 이런것들 IDC 보안사업 이런것들 하여튼 싸다라고 판단했던 그거 가비아, KINX, 솔루엠은 ELS라고 해가지고 전자, 일렉트로닉, 리더, S, 스토리지, S, E, S, 뭐 약자지? ESL, ESL, 리더, 일렉트로닉, S, S가 무슨 약자지? 하여튼 리더, 전자표시장치 택있잖아 택, 택이 글자로 되어있는게 아니고 디지털로 되어있어 거기에 표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큰마트 생각해봐, 큰마트 큰마트에 일일이 그거 다 적고 또 프린터가 일일이 다 그렇게 안한다는거지 이제는 ESL를 장치해 놓으면 수시로 막 가격이 변동되는거 세일품목 요게 물건 얼마 팔렸다 수시로 되는 그런거 세상에 맞는거에 전체 세계 마켓쉐어를 엄청나게 차지하는 그 ESL, 솔루엠 근데 지금 가격은 조금 높다라고 판단했지 그리고 솔루엠 같은 경우는 주문 들어와야 제품을 만든다 주문 들어와야 자 11월대로 공부한게 코텍과 토비스 코텍과 토비스 요거는 둘다 사람용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카지노 카지노 디스플레이 만드는 그러니까 코텍 시총 1400억 토비스도 시총 1400억인데 얘들은 카지노 디스플레이는 공면으로 되는 것도 있고 위에 또 하나 더 올린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도 있잖아요 이렇게 룰렛 돌리는거 보면 거기에 24시간 365일 화면을 켜기 때문에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계속 바꿔야 돼 그리고 이걸 막 수만대씩 막 찍어내는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렇게 만드는 회사 그게 코텍과 토비스가 이제 거기에 상위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얘들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시총이 그렇게 뛰지는 않네 왜 한정적이니까 산업용 디스플레이는 한정적이니까 그렇게 했었다 12월달에 공부했던 것은 세종공업 아프리카 TV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라겐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가장 기억에 남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엣지 상태 오픈 상태 클라우드 상태에서 CPU를 제작해야 하는데 이제 통신망과 10g 메모리 망에 이제 최단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여튼 그 기술력이 세계에서도 알아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매출은 미비하다 크게 될 게 더 많다 아프리카 TV는 말 그대로 이제 방송 그거였으니까 시청 더 떨어졌고 세종공업은 마와라 팔던 회사 락앤락은 뭐 이제 식품보관용기 텀블러 이런 거 매출은 우상량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가나 이런 것들이 판간비가 더 많이 잡아먹어서 수익률은 감소되었다 하지만 외국계 자본이 69%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배당이나 이런 거는 지금 지금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려고는 할 거다 괜찮을 거다 요렇게 딱 1년 동안 봤는데 딱 기억 남는 거는 마음에 드는 거는 오픈 엣지 11월 달에는 패스 10월 달에는 솔루엠 8월 달에는 5월 달에는 인상가 SNT 모티브 SNT 모티브 그리고 4월에는 루트로니 그리고 3월에는 고려 신용정보 그리고 2월에는 노트북 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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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에는 조선선제 대동 텔레칩스 칩스 대동 그리고 조선선제 요렇게 솔루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CS 윈드, 고형, 항공우주, S&T 모티브, 루트로니, 고려 신용중보, SPG, 텔레칩스, 대동, 조선선제 정도가 22년에 눈에 띄는 그런 것들 이라고 판단되네. 끝!